안녕하세요. 홈카페의 시작 스밀스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성현기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번 카페쇼에서 다양한 신제품들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 첫 번째는 젤리피쉬 해파리 드리퍼라는 새로운 드리퍼입니다. 실리콘으로 만들어져서 굉장히 안전하고 재질적으로도 안전하고 실제로 깨지지 않는 드리퍼고 총 세 가지의 변형된 드립 방식을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는 미노스라는 홍콩 회사의 제품인데요. 국내에 저희들이 총판을 하면서 가장 유명했던 하이엔드 그라인더를 포함해서 드리퍼트가 새롭게 지금 론칭을 했고요. 그리고 밀폐 보관용기 그리고 원두 수컵 등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진 가장 고급스러운 핸드드립 제품들을 지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선보였던 이동형 카펫바인데요. 올해에는 좀 더 더 완성도 있는 제품으로 해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이 가능해서 언제든지 바를 설치하고 이동하고 서브바로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서브바 상단에는 드립 트레이와 드립 린서가 들어가 있어서 핸드드립 그리고 머신을 활용한 서브바로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있고요. 저희는 지금 서울 카페쇼 10월 C213번 홀에 와있습니다. 213번 부스에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방문해서 직접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